네, 그러면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의 첫 번째 부동산,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동구 성래동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소개드리는 성래동 주상복합아파트의 위치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8호선이 다니는 강동구청역으로 도보 약 2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역세권의 아파트인데요. 강동구청역으로 가는 길에는 강동구청과 보건소, 주민센터가 있어 유해 시설이 없는 조용하고 안전한 주거지역입니다. 강동구 성래동은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잘 갖춰진 지역인데요. 올림픽공원이 바로 인근에 조성되어 있어서 산책과 운동 등 가족과 함께 생활 속의 휴양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일초, 성례중, 성례초등학교 등 걸어서 통학이 가능한 학교들이 인접해 있는데요. 우수한 학군들로 일해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성래동은 명실상부한 서울 강동구의 대표상권이 자리한 곳이기도 한데요. 주변으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10대와 20대 젊은 층들이 즐겨찾는 로데오거리는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다양한 쇼핑시설이 입점해 있습니다. 로데오거리의 이면 골목은 음식점과 카페거리가 형성돼 최근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부상 중인 곳이기도 합니다. 한강 생활권과 함께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자랑하며 강동구의 행정중심지로 불리고 있는 강도구 성례동의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서울 강동구부터 먼저 출발을 해볼 텐데 강동구 성례동의 여기는 주상복합으로 지어진 아파트라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개유부터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죠. 이사님 개유정보부터 좀 알려주실까요? 네, 본 물건은 강동구 성례동 8호선 강동구청역에서 도보로 약 2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상당히 좋은 길목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하 1층과 지상 15층 중에 7층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 또 거실과 주봉으로 좀 이루어져 있고요.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강동구청에서 가까이 인접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넓은 자리가 깔려져 있는 강동구청이 바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 지역이 둔천주공 재건축 단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주 수요라든가 실전세 수요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넘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물건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현장을 와보시면 항상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 10월 달에 준공 예정을 좀 잡고 있고요. 가격을 좀 보시게 되면 9억 7천만 원입니다. 약 한 30평의 대 아파트가 9억 7천만 원대로 신규로 만들어지고 있다.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큰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건물 특징도 좀 봐주실까요? 네, 본 물건은 2022년 10월 달에 준공되어져 있는 주산복합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1, 2층 상가 총 충수는 15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륙변에 인접해 있어서 가시성이 상당히 좀 우수하고요. 또 1, 2층 상가가 만들어진 이유가 집객력이 그만큼 우수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시성과 집객력, 주변 지역이 상당히 좀 도드라진 지역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 내부를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방 3개에 화장실 2개, 또 거실과 주방으로 이어져 있는데 거실과 주방이 좀 분리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방 자체가 상당히 좀 쾌적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부님들이 상당히 좀 선호하는 그런 지역의 그런 어떤 주방을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옵션을 좀 말씀드리자면 시스템 에어컨이 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무려 4개나 들어갑니다. 그만큼 시스템 에어컨이 잘 구비가 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환기 설비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청정 환기 시스템 국내 1위 업체인 곳을 사용을 해서 청정 환기 즉 환기와 공기 청정을 동시에 순환할 수 있는 공기 청정 환기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식기 세척기뿐만이 아니라 광파 오븐 렌즈까지 작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옵션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이 물가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현재 그 실물 사진을 보게 되면 이 대륙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 지역 자체가 먹자산권이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세 수요자들도 상당히 좀 좋아하는 위치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뭐 갭투자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공실에 대한 공실 염려 없이 회전이 상당히 양호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올해 10월에 중국이 되는 곳입니다. 신축으로 지어지는데요. 주상 복합 아파트가 이렇게 떡하니 멋진 모습으로 들어선다는 거죠. 내부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일단 방이 3개고 화장실이 2개고 이렇게 널찍한 공간으로 준비가 되는데 여기에 안에 들어가는 옵션들도 대단하네요. 일단 뭐 공기 청정 시스템도 말씀을 해드렸죠. 워낙에 지금 마스크를 끼고 사는 시대이기도 하겠지만 공기 질에 굉장히 예민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기 청정 시스템에다가 광파 오븐 레인지 등 완벽한 옵션들까지 아주 든든하게 준비가 되는 곳이 이곳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강동구 성래동이라는 이 동네 자체가 어떤 입지와 또 호재 거리가 있는지 또 자세히 좀 알아볼게요. 자 입지와 호재도 더 자세히 풀어주시죠. 네 이 성래동 하게 되면 각종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곳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열처료하고의 접근성입니다. 도보 약 한 2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는 지리적인 장점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주상복합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가시성 또 집객력 이런 것들도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1, 2층 상가가 잘 운영이 되면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 즉 가격과 어떤 정세가가 동시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본 물건은 바로 이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시성이 상당히 좀 우수한 지역에 위치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 지역의 어떤 지하철을 보시게 되면 천호역과 둔촌동이 인적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둔촌동 중 주변 지역이 둔천 재건축 단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이주시효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 지역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이 사통팔달의 교통의 입지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 올림픽대로 이 동부관선들어와 바로 인접해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서하나 마이스하고 불과 차량으로 약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입지적인 장점이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생활 인프라 시설은 강동구 성내동이기 때문에 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 지역 자체가 강동구청도 바로 길 건너면 바로 강동구청에 위치했고요. 주변 지역 자체가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 또 로데거리 또 본불건지 바로 뒤편이 먹자골목으로 상당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수요자들이나 월세 수요자들이 상당히 좀 좋아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갭투자하게 해도 상당히 좀 용이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 지역의 어떤 녹지 공간입니다. 이 올림픽 공원이 바로 본불건지 바로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산책로 길로서는 상당히 좀 용이한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또 풍남미 토성이라든가 성내 하나 공원이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지도상 보시다시피 바로 앞에 한강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강 공원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 학군입니다. 이 강동구 성내동 하게 되면 학군 밀집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영파 요구라든가 성내초, 성일초, 성내중이 바로 인적거리, 반경 약한 2, 3km 범위 내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주변에 먹자 상권과 학원과 상권도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세 수요자들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 중에 한 군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개발 호재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가장 큰 개발 호재를 하게 되면 일단은 둔천주공 재건축 사업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2024년도 준공 예정인데 아마도 한 1년 정도는 더 연기가 되겠죠. 현재 지금 약간 조합과 시공사 간의 내부는 약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 둔천주공 재건축 단지가 입주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가 되게 되면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도 낙수 효과로 인해서 상승시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아파트가 지어지는 둔천주공이 지어지는 시기력이 맞물리는 것을 보게 되면 단계적인 어떤 시색 차이 또 상당히 좀 용이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천호 유타운 개발이 한창 잘 지낸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구역부터 7구역까지 어떤 것은 현재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어떤 것은 현재 좀 입주 중에 있고요. 또 어떤 것은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다양하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하나 해제가 되지 않고 하나하나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키포인트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호 유타운 쪽 지역의 어떤 입주민들, 이주 입주민들을 충분히 좀 받아낼 수 있는 입주에 위치했다는 것이 본 물가의 특징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 자체가 이 많은 산업단지가 앞으로 꾸준하게 들어오는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이 고독 비즈밸리가 올해 드디어 착공을 시작하는데요. 이 고독 비즈밸리가 이제 착공이 돼서 입주가 이제 시작하게 되면 많은 직장인 수요층들이 또 전세가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에 힘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8호선에 대한 연장 사업입니다. 거의 뭐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제 23년 정도면 개통이 됩니다. 이 개통이 되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주변 지역, 별내뿐만이 아니라 남양주뿐만이 아니라 또 우정부까지의 어떤 직장인 수요층을 끌어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끌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은 주변 지역의 상권을 또 움직이게 되고요. 또 월세 수요자들이라든가 전세 수요자들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살펴드리는 곳은 강동입니다. 우리가 소위 이른바 강남 4구라고 부르는 지역 중에 하나라는 거죠. 강동구의 대단한 입지 여건, 그러니까 인프라도 빠짐이 없고요. 한강 가깝죠. 그리고 또 거기다가 학군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들 선호하는 지역이고요. 거기다가 가장 많이들 보고 있는 그런 개발 호재는 역시나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키워드일 텐데 그 키워드가 고스란히 또 적용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지역 같습니다. 그러면 강동구 성례동의 주상복합아파트의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은 30평대 신규 아파트 치고는 상당히 가격 자체가 양호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0억이 넘지 않는다. 이것만으로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게 예상 매매가를 보시게 되면 9억 7천만 원 선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상 임대가가 전세로 하게 되면 약 7억 정도가 가능하고요. 실거주로 하게 되면 약 40%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실거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강동구 성례동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시세를 보시게 되면 30평대 아파트가 10억대가 훨씬 넘습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어떤 중공이 되고 나서 가격 상승에 대한 힘 자체는 상당히 좀 크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거주 입장에서는 한 번은 덤벼볼 만한 그런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